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키리스의 키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매일매일 주린을 위한 5분 시황정리. 오늘은 2021년 8월 9일 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기릿! 자 벌써 이렇게 새로운 한주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주 기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구요.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짱 정리 코스피는 0.3%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0.02% 상승. 그러니까 코스피는 약 보압이고 코스닥은 보압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등락종목을 보면은 조금은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00대 647, 454대 883. 이 정도면은 한 마이너스 1% 떨어진 그 정도의 등락종목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짱은 몇몇 종목들 그리고 시가총의 큰 기업들만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개별종목은 많이 깨진 것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짱은 흐림, 오늘의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 개인은 9,500억 매수. 외국인은 2,000억 매도. 기관은 7,400억이나 매도했습니다. 그 중에 금융투자는 4,000억을 매도했구요. 연기금도 1,700억이나 매도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매동은 매우 나빴습니다. 다음으로 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44.55원. 어느 정도는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지속적으로 슬금슬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의 금리는 지금 현재 1.305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기리분들이 차트를 보면 딱 느낌이 오죠. 야 이거 이렇게 움직이면 안되는데 그 전부터 이런 식으로 박스를 만들면서 슬금슬금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전에는 PMI 지수가 발표되며 쭉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다니까 다시 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금리가 쭉 올라가니까 나스닥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 영향을 우리도 받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외국인 기관의 오늘의 쇼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은 HK 이노엔 큰 폭으로 매수 그리고 삼성전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SK 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 뱅크 SK 하이닉스 금호석유 두산중공업 코웨이 포스코 타이거 글로벌 리튬앤 2차전지 ETF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은 지난주에 열심히 매도했던 삼성전자를 다시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오늘 상장했던 HK 이노엔을 큰 폭으로 매수하고 있네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을 하면서 외국인이 상한가를 올렸던 카카오뱅크 오늘은 개인 분들이 많이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카카오뱅크를 누가 매도했나 그걸 봤더니 외국인이 카카오뱅크를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엄청나게 매도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외국인 매수를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 LG화학, LG전자, 에코프로BM,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 코스모 신소재, 네이버, 기아, SK이노베이션, SKC, 하나금융지주를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은 LG전자, 카카오, 하이브, KB금융, 동화기업, SM, 기아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관은 엄청나게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매수한 거는 LG전자, 카카오, 하이브, KB금융 이 정도까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의 특이한 점을 보자면 2차전지에 관련된 게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를 보도록 할게요. 배터리 그리고 삼성 언팩.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릿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에코프로 상한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회사 가치 부각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고 하네요. 자 유한타증권은 이날 발간한 리포트에서 에코프로의 순자산가치를 2.8조원으로 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회사 가치가 부각이 되니까 장중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 자회사들도 당연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HN 26.16%까지 올라갔고요. 상한가까지 갔다가 살짝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최근 MSCI 편의 기대감 있는 에코프로 BM도 오늘 7%나 급등하고 있네요. 또한 이러한 기업뿐만 아니라 2차전지에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다 흐름이 좋았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16.5% 급등. 자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LG에너지솔루션의 하이엔드 NCM 양극재 공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코스모 신소재는 양극재 생산 능력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충주공장 생산량을 연간 2만톤 규모에서 2023년 말까지 7만톤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후성 솔루스 첨단 소재도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2차전지가 오늘 반짝반짝 빛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애플카 방한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오늘 2차전지 소재에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낸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갤럭시 언팩이죠.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파인테크닉스의 롤러블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이렇게 6%나 급등했고요. 자 지난주부터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이 이렇게 주가에 반영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가 이틀 남았으니까 파인테크닉스뿐만 아니라 대덕전자, 캠트로닉스 이러한 기업들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별 종목을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LG 헬로비전 오늘 5%대 급등. 그 이유는 디즈니 플러스 LG 헬로비전 출시 임박 신형 리모컨 사진이 유출되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유튜브, 넷플릭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LG 헬로비전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카페24 11% 급등. 그 이유는 네이버가 지분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냈다고 하네요. 오늘 6시까지 사실 유무에 대한 공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코웨이 오늘 10%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올 리포트는 그 반대인데요. 자 코웨이, 말레이시아, 미국 등 성장세 기대 목표가 상승. 그래서 목표가는 10만 5천원으로 상향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는 10%나 떨어졌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적 때문인가라고 봤는데 매출액은 12%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2%가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나왔던 일회성 비용 135억 원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7% 성장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닝 쇼크 때문에 이렇게 10%나 떨어진 건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니 여기 보시면 말레이시아에서 성장세가 기댄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 락다운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봤을 때는 낙폭이 커서 야 이거 말고 또 다른 뉴스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PI 첨단 소재 오늘 7%나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PI 첨단 소재가 항상 코스닥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코스피로 이동을 했죠. 이전 상장은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실적도 좋게 나왔다고 하네요. 자 오늘 상장한 HK이노엔 공모가가 5만 9천원이니까 지금 팔아도 한 주당 만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기리분들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장중 20% 27%인가요?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슬금슬금 떨어져서 12% 상승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일은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 그리고 크래프톤도 어떤 흐름이 나올지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카카오 오늘 1.7%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61선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 와중에 카카오뱅크가 상장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카카오 주가 전망에 대해서 일제히 긍정적 분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최고 목표가는 19만 원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카카오 주주분들은 이러한 리포트를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LG전자 그리고 하늘시멘트도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지난주에 급등하면서 조금 기대를 했던 삼성전자랑 현대차는 조금씩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는 121선에 딱 걸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3일 안에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관심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황 정리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